나보다 나이 어린 놈이 나한테 쫄딱으로 막 반말하고 막 괴롭히고 하잖아요. 어떡해. 짬밥인데. 귀신도 짬밥 그냥. 어떻게 보면. 안녕하세요. 안갓난 배꼽도정입니다. 아이고 좋네. 자. 이번에는 귀신에도 사장님께서 계급이 있다. 계급이 있죠. 그러니까 신 말고. 네. 귀신. 귀신. 네. 그런 거는 제가 많이 느낀 것도 있고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눈으로 보인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거든요. 실질적으로. 이게 참 얘기하기가 좀 웃기긴 한데 우리가 귀신밥을 넣잖아요. 조상밥 같은 거. 한 그릇을 넣을 때도 있고 두 그릇을 세 그릇을 넣을 때도 있잖아요. 그러면 귀신밥을 낳았어. 밖에서 먹고 잘 가시하라. 그런데 귀신에 10명이 있어. 그럼 10명이면 10명이 다 못 먹잖아요. 세 그릇밖에 없으니까 그걸 누가 먹어. 그럼 우리가 학교 때 소위 많아서 학교 때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. 학교 때 일진. 이진. 빵 셔틀. 이렇게 줬는데 딴 귀신은 먹고 있는 거야. 내 밥을 내가 못 먹어. 그럼 여기서 그럼 일진에 밥 한 고기를 차지하면 이진은 한 고기를 가지고 세 명이나 네 명이나 먹는다든가. 그럼 하나 하고 다섯 명이 나눠 먹어. 그런데 밀리면 못 먹는 귀신도 있어요. 그래서 계급도 귀신도 계급이 있다. 일진 이진 식으로 우스갯소리로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그러면 실제 의뢰하신 손님분들이 우리 조상님 잘되게 굿을 하잖아요. 나 잘되려고 굿을 큰돈 들여서. 그러면 내 조상님이 밥을 못 먹을 수도 있다. 그냥 못 먹게 하는 밥을 못 먹을 수도 있잖아.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지.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지. 아니 내 밥인데 이 귀신을 먹으면 안 되잖아. 우리 조상 건데 그럼 귀신을 쫓아낸다든가. 아니면 이분이 도력을 확 올려주는 거지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 있잖아. 반전이지. 내가 이진이고 빵 셔틀이었어. 일진으로 확 올라가는 밥이 힘이 생겨서. 그가 먹게 하는 거지. 그런 것들은 뭐야. 우리 같은 제자들이 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 성부를 해줘라. 조상 대우를 해줘라. 그게 그런 거거든. 그 못 먹으면 사람도 그렇잖아. 내가 밥을 못 먹으면 막 힘 빠지고 기운도 없고. 조상님도 마찬가지잖아. 밥을 못 먹는데 힘도 없고 기운도 빠지고 그럼 그 다음 우리가 힘도 드리고 기운도 하고 어? 그 뭐야. 그 명예로 이렇게 올려준단 말이야. 그래서 저는 귀신들도 급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. 우리 조상인들은 최급수로 올려놓는 거지. 딱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진짜 원혼 다 풀고 내가 할 거 다 하면 이제 천도 시키잖아요. 천도 하실 분들은 천도 하시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그렇게 힘 있게 만드는 상태에서 자손을 도와주는 거예요? 그렇죠. 힘도 없으면 어떻게 자손을 도와줄 거야. 맨날 불리는 내가 우리 자손을 도와주고 싶은데 일진에 야! 도와주지 막! 딱 끊어버리면 그렇잖아. 우리 학교 때 일진 애들이 막 그렇잖아. 그래서 진정한 일진은 솔직히 애들 괴롭히고 이런 게 아니잖아. 일진은 힘도 세고 남 도와줄지도 알고 공부도 잘하고 일하면 진짜 일진이거든.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. 그래서 우리 조상인들은 그런 존재를 만들어 드리는 거지. 저는 사실 귀신의 계급을 할 때 자살기가 제일 쎄다, 수살기가 제일 쎄다 이런 얘기 남지 않나요? 그런 건 식상하잖아요. 자살기, 다 수살기. 수살기라고 하면 일반인들 수살기가 뭐야 이러잖아. 맞아요. 맞아요. 물에 빠져 죽은 귀신이잖아. 그렇잖아요? 네. 자살기, 내가 자살한 사람이잖아. 그런데 그런 게 중요해. 그럼 자살기도 나는 계급이 있다고 생각해. 자살한 사람들끼리도. 지내들끼리도 치고 박아 싸울 거란 말이야. 수살기도 마찬가지고. 그렇다고 내가 너무 억울하게 죽었어야 했다. 그 사람 일진이 되는 건 아니잖아. 그렇죠.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원리 자체를 설명해 주신 거네요. 그렇죠. 우리가 군대 가면요. 나도 군대에 갔지만 난 조교 출신이란 말이야. 조교 출신이야. 군대에 갔어. 나보다 나이 어린 놈이 나한테 쫄딱으로 막 반말하고 막 괴롭히고 하잖아요. 어떻게? 짬밥인데. 귀신도 짬밥 쓰냐. 어떻게 보면. 나는 10년 전에 죽었어. 너 신빙 이리 와봐. 그러면 뭐. 자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당연히 고참들부터 먹죠. 안 그러겠어요? 난 그게 정상이지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믿거나 말거나인데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곱게 하지 마시고 근데 저는 진짜 계급이 있다고 생각해요. 내가 진짜 느꼈으니까. 느꼈어요 진짜. 구청 다니면서. 내가 심 받기 전부터 느꼈어요.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. 감사합니다 선생님. 네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